에너지 타임즈 8월 6일자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 타임즈 8월 6일자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는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환경단체는 탄소중립 없는 시나리오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로 활용하자는 이란과 이란의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이자는 이안 화석연료를 과감하게 줄이자는 사망 등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순배출 전망치는 석탄발전 유무와 전기수소차 비중 등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했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2억 6,960만 톤을 기준으로 82.9%부터 100%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 이란의 온실가스 순배출 전망치는 4,620만 톤, 이하는 3,120만 톤, 4만은 제로입니다. 이란은 205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지 않은 석탄발전 7기 유지, 이하는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가스복합발전 활용, 4만은 석탄발전과 가스복합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송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9,810만 톤 대비 88.6%부터 97.1%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 이란과 이하는 온실가스 순배출 전망치는 1,120만 톤, 4만은 280만 톤입니다. 이란과 이하는 전기수소차를 76%, 4만은 97%까지 보급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개는 이 초안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경현은 기업정책실장명의의 논평을 통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청은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관련된 기술이 2050년까지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대한상위도 업종과 규모별로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탄소중립이 없는 시나리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란과 이한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원회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에너지정의 행동도 중간 목표와 과정이 없다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흡수원 등 불명확한 기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기영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초대에너지 차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초대 산업부 제2차관으로 박기영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박 차관을 임명하게 된 배경으로 수소경제와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자원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뛰어난 업무 추진 역량, 원활한 소통 능력 등을 손꼽았습니다. 1965년생인 박 차관은 서울 인창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코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산업부에서 FTA 산업통상팀장과 바이오나노과장 등을 지냈고 미래기획위원회 강원지방우정청장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또 산업부로 복귀해 에너지 수요관리정책단장과 에너지자원정책관 등을 맡으면서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소금속 수급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희소금속의 공급망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희소금속산업발전대책 2.0을 발표했습니다. 희소금속은 부조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우나 사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로 신산업과 2차전지, 재생에너지 등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토류를 포함한 모두 35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희소금속의 확보 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희소금속 수급안전망을 강화합니다. 특히 정부는 희소금속 확보 일수를 현행 30일부터 100일까지 해서 다른 국가와 유사한 60일부터 180일까지로 확대하고 평균 비축 물량도 현행 56.81분에서 101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정부는 희소금속 자금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의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성장 주기별 지원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련법 재개정을 통한 산업 지원과 희소금속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관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과 특성을 좌우하고 첨단 산업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면서 정부는 안정적인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